드라이 웨이스마크로 그림을 그릴거에요 안녕 친구들 오늘은 드라이 웨이스마크로 그림을 그릴거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물을 넣을거에요 이번에는 더 큰 플레이스를 넣을거에요 이제 더 큰 플레이스마크로 그림을 그릴거에요 으깨? 그리고 더 큰 플레이스마크로 그림을 그릴거에요 그리고 더 큰 플레이스마크로 그림을 그릴거에요 올리 Waiting 라돼들 그리고äch, 라돼들 이것은 nichts 여러분의 processestablis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